ㄹ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 뭐 없어도 잡지 않을까? 무기 보조 무기 보조 아.. 아.. 헷갈리겠는데? 그냥 잡지 않을까? 그래도 아, 제네시스묵이 껴야돼 어, 나 데미지가 ... 아니 데미지가 아니 데미지가 역시 일단 방문가 어 데미지가 안나는데 원래 바인드로 축축축해서 죽였던거 같은데 기억으로는 아니 템 안팔었습니다 아니 해방기 했었는데 피가 안나는데 아우씨 빡세네 아니 나 왜 왜 이렇게 약하나죠? 아니 그래도 길드스킬 뭐 이런거 없다고 쳐도 이 웨그너스한테 이렇게 아이고 죽었다 아 데카 가능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린건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 왜 빡센가 어 자꾸 왔다갔다거려 아우 아우 아 네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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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또 병을 좀 하고 했어야 됐나 공간이 온몸스네 아이고 아 또 스탕 걸린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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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본결 해보면서 이렇게 빡센거 접은거 매그넉스는 진짜 쉬운데 안 매그넉스 어? 아 위에 근거 아 죽었네 죽었네 어.. 빡.. 빡세다잉 왜이렇게 데미지가 안나오냐 어이구.. 이게 주스된 말인가요? 아우.. 귀엽겠네 아우.. 빡세다 비교적 래every고요 아우.. tô.. wont.. 뭐 좀 남겨니까 아니오.. 어후.. 아우.. 아우.. 아우..